오늘은 안녕하세요 빠바바기입니다 오늘은 전신운동 제가 하는 루틴에 대해서 한번 쭉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신운동 이 루틴으로 재활을 했거든요 1시간만에 2시간만에 걸립니다 3시간만에 와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니까 멋있는 장비 사셨나요? 아니야 이거 옛날에 있던거야 이거 싼거야 싼거 다이소가면 1,000원 2,000원 할거야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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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3,000원 2,000원 4,000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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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탯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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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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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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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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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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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는 이제 나오네? 도라지는 이제 나오네? 빨리 도라지예요? 여기 있지요? 천천히 구워보는 마늘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요즘 젊은 친구들이 비야바를 많이 하는데요 친구들이랑 시청자들과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이lig기 때문에 Hey! нев sweaty baasia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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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세트만 할게 한세트만 할게 누가 금방 고쳐놨네 고쳐놨다고 굳혀놨다고 어제 해놨나? 이거 그 한 명절 두 번째 났지? 고쳐져 있더라구요 아 그래? 인제 받네 기구 좋더라구요 이게 운송이 제일 좋은거야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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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고춧가루 소스 편집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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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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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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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아 어 아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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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아이고, 거울에 뒤집는 거? 고춧가루 고춧가루 1, 2, 3 왔어? 용절 잘 보냈냐? 여기 며칠 못 왔어 날씨가 이상해지니까 들어가세요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오늘은 한 번만 더 더út 다음엔 한 번만 더 필요하려고요 한 번만 더 합니다 타임 엄마를 띄고 한 번만 더 protons 들이 데서들이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똑같은 파솥인데 영치 이라고 이게 하나 올라오면은 3골 이렇게 대신 뒤에 잡아주는 거에요 계속 유지해서 가슴 피고 고춧가루 가슴이 아프나 봐야해 보면은 그러면 등이 조여져야 등이 조여져야지 그치 등을 안경으로 쫙 쪼여 처음엔 걷기는 거 알지 쫙 쪼여 이 상태에서 대임 살짝 주고 준비하고 아치 돼있지 그치 이거지 자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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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퍽퍽해자 아, 오른쪽에 있다고? 아, 여깄네. 진짜 건강이 즐거워지다. 왜, 저? 이거야? 아, 동작만에 가족방에 싸워가지고 죽인 사람을. 오늘 방송 들으니까 저거 죄기동인 것 같아. 일곱 가족을 아들놈에 죽여서 자기 정원에 묻어놔. 어이구. 왜 나왔네. 왜 그랬대요? 아, 또때먹으리잖아. 왜? 가족간에 돈 다투면. 한 칸 할거지. 아, 괜찮. 아, 이거 어때?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이거 좀 살려고 못 벌어. 에이, 아파. 놀랐어. 응. 아, 이거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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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카치는ace Honestly, 하지만 배상 행동은 도전하네요 휴대전화가 덮인다고 생각했어요 어떤거 나에게 1919말르죠? 성북도, 삶의 자랑, 스토리, 진단, 킬만, 튜털에 오는 중 정상, 깨끗한 존경, ч·디와 거지 킬만 살고 있었어요 우리집에 저 명절때 하고 저게 저기 뭐 인천 그런 사건 이런게 뭐 저기 몇 수십만분의 일이지 아니 그게 내 얘기는 그게 그렇다는 말 아니지 일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남일같이 세상일이 아니라는거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다가올 일이라는거지 우리집을 못해요 아이고 돌아가세요 고춧가루 요 며칠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시술한 데랑 저 원래 입증 세포 빠진데랑 다 수술하고 관절이 아파져 추위에 약해지거든요 근데 환절 기회로 확 들어 버리더라고요 한 며칠 못 왔어요 일도 조금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올라왔으니까 날씨는 좋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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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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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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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들 몸 회복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